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준비를 다 했고 캐리어도 다 썼고 지금도 늦어가지고 빨리 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에요? 네. 이거 하나만 달아줄게. 네. 또 한잔하고 들어오기 전에 해외여행자 보험도 받고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줄도 엄청 길고 여기 식당에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코로나에 다 끝나는 느낌이에요. 코로나 전자로 더 많은 것 같아, 사람이. 그치?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한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김장찌개랑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마지막 한식! 김치찌개! 남편 된장찌개! 맛있다! 김치찌개 맛찌개! 어, 김치찌개 맛찌개! 김치찌개 맛찌개! 김치찌개 맛찌개! 딱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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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커피도 한잔하고 거기 필기에서 사먹은 거 에어설은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해서 주전거리로 요거랑 요거 상품 많이 심심하면 배고프거든 심심하면 입이 심심해서 뭐라도 심어줘야 덜 심심하거든요 여러분 맛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샀습니다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조석벨트를 매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곧 이륙 여러분 비행기 곧 이륙 왠지 저기 있을 것 같아 제발 우리 이름 없음다? 없음다? 저희가 콜록 공개가지고 택시를 예약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없어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큰다 안되면 저기 환전한 언니한테 전화를 전화 좀 빌려봐야겠다 헬로 Can you help me? I want to call this number Can you help me? I want to call 저녁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저 이름 뭐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그래서 이름 알려줬더니 저희는 에어소을 타고 왔는데 대한항공 편숙하고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저희 안 간다고 이랬는데 다시 이 학생이 모여줬어요. 의심 엄청 많아. 진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동남아에서 강해상 만난다고. 강해상 만나면 손가락 달리네. 의심 많은 남편은 도착할 때까지 항상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놓는답니다. 여러분 저희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시간 새벽 3시인데 이제야 도착했어요. 저희가 오늘 완전 늦게 도착하고 늦게 도착했는데 비싼 호텔을 묻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오늘은 가성비 있는 호텔로 예약을 했거든요. 방 보여드릴게요. 엄청 앤틱한 호텔이에요. 이렇게 침대 두 개 있는 입구 더블 베드고 귀여워. 이것도 해줬네 나름. 오리 입구. 나름의 화장대 입구염. 그리고 화장실. 엄청 깔끔하다. 화장실. 입구. 욕조. 또 입구. 나름 웰컴 과일도 있으네 여러분. 한국에서 완전 비싼 용과랑 이거 뭐지? 복숭아. 복숭아 냄새나요 여러분. 근데 복숭아는 아닌 것 같아. 뭔지 모르는 요거랑. 귀여워. 오빠 이거 봐. 완전 조그만 바나나. 이거 먹을래? 하나하나도 있으네 여러분은. 아무튼 낙주랑이 지금 이제 도착했고 오늘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얼룩 씻고 자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맥주 한 캔 먹고 자고 싶지만 자야겠죠? 네.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수영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나트랑에서 첫날이고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침부 진짜 좋고 여기 호텔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뷰도 진짜 좋고. 조식은 먹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조식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조식 오믈렛이랑 샐러드 그리고 쌀국수 쌀국수다. 아 이거 돼지야? 나는 새우스 탈라인줄 알아요. 뷰도 조식해서 오믈렛 좀 넣고 먹어요. 난 오믈렛에 이거 스미칠리 뿌려놓은 게 맛있더라. 맛있지? 꼼꼼꼼. 고마워. 고마워. 오이. 눈치채. 카톡.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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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하고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호텔에 짐 맡겨놓고 마사지 받고 다시 와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다음 호텔로 갈거예요. 소영차라서.. 근데 그러고보니까 나도 나아 나 머리 닿는 차 처음 타봤는데? 할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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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내기 사임 파사지 받고 계시나요? 들어왔습니다 아니, 안 잤는데, 받은 거 좀 되게 시원한데. 진짜? 진짜 잘하더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압이 똑같아. 원래 나중 가면 흰 바닥과 막 그냥 뭉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깨에 다 뽑아버린 거 같아, 안 돼? 응, 클리프. 진짜 잘했어. 여러분 저희 마사지 받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으로 원래 쌀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너무 더워서 따뜻한 국물을 안 들어간 거 같아서 반세오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우와. 귀여워, 한국어. 새우, 슈림. 슈림프 반세오? 스프링롤. 원 스프링롤. 그리고 투 타이거 미역. 젓가락 드릴게요. 탁탁! 싱었다. 타이거 미역. 짠! 맛있다. 먹어봅시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세요 아이스페이퍼에요 얘는 그 월랑탕과 좀 다르게 좀 말랑말랑해요 계란을 올려요 그리고 야채를 올려요 그리고 싸요 계란이랑 외출해야겠네 찍어 먹어요 얜가? 소스? 아하 하하하하 나이스 아 믹스 믹스 아 믹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으면 돼요 보자 앟초맥스 오오오오오오 아아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짠 짠 나 동남아 이런 습함의 분위기가 너무 좋겠어 이 오토바이 소리면 좋아 비싸네 900원이네 900원 하고 락어 얼마야? 이거 비싸다 1200원일 수도 있어 그러네 한국보다 비싸네 두 개는 그 사야 어? 이거 먹자 볶음탕면 오?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먹자 두 개 라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태국 거다 오 귀여워 이거 샀까? 그래 끝 이쁘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